올해는 산불부터 폭우 태풍까지 자연재해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피해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 등을 지원했는데요. 그런데 지원 내역을 살펴보니 이재민 지원보다는 공공시설 복구 지원이 많았습니다. 김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 산불과 대설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합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자연재난 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인명피해는 29명, 재산피해는 4,419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대형 산불과 태풍, 지진,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은 대통령이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특별 재난지역에 지원된 10년간의 국비지원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재민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모두 193곳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지역엔 3조원이 넘는 국비가 지원됐는데 이 중 이재민 생계지원금은 약 646억 원, 주택복구비는 71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정작 이재민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체 금액의 약 4.5%에 불과했던 겁니다. 생계지원금을 받은 대상이 약 6만 세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 가구당 약 1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또 주택복구비 역시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수를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한 가구당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지원금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지원받은 금액은 대략 20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단돈 200만 원으로 사라져버린 삶의 터전을 복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별 재난지역에 지원됐던 국비는 대부분 피해 공공시설을 복구하거나 새로 짓는 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보다는 다용도 창고, 공공체육시설을 짓는 데 활용됐던 겁니다. 지원받은 국비가 엉뚱한 곳에 사용됐던 건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 때문입니다. 국비를 교부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10년간 지자체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나 감사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지자체가 올린 정산 내역만 취업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년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진행되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조은희 원은 재난지역의 취약계층 증가율이 전국 평균 대비 2배 높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지원된 국비가 정말 시급한 곳에 피해 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김정은입니다. CPBC 김정은입니다. CPBC 김정은입니다.